음악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다양한 출신과 성격과 직업, 재산, 재능 등 모든 것이 다 다르죠. 그러나 한 성령님께서 이 다양한 성도를 통해 하나의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다양한 지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가야 하는데요. 그래서 바울은 모든 성도들을 향해 하나의 마음을 품으라 건면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인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건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극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라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교회에서는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건면을 하기도 하고 위로와 교제, 극률이나 자비로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성도들이 각자의 달란트로 다양한 사역들을 감당해 내야 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알고 또 내가 섬길 수 있는 곳을 찾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크고 작은 일이 따로 없습니다. 교회는 누리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되 우리 성도 사이에서는 서로 섬겨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 섬길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하게 서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역을 하든 모두 사랑으로 같은 마음을 가지라 건면하고 있죠. 사랑으로 감당할 때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낮추고 남을 높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이 달란트와 개성을 가지고 사역을 하지만 사랑과 겸손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되죠. 만약 사랑과 겸손이 없다면 아무리 일을 잘하더라도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일을 잘하면 금방 그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 같지만 사랑과 겸손이 없으면 어느 날 우리도 모르게 갑자기 무너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있습니까?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 위에 사랑과 겸손을 가지고 섬길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쁨이 충만하실 줄로 믿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울은 성도들에게 교회를 섬길 때 사랑과 겸손으로 섬기라 건면을 했지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사랑해야 되고 얼마나 겸손해야 될까요? 무한히 사랑하고 무한히 낮아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겸손의 완전한 본이 되십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그 사랑과 섬김에 빚을 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무한한 사랑과 겸손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신 분이시지만 낮고 낮은 이 땅에 우리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무엇보다 그분께서 죽기까지 낮아지셨고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죠.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 때 사랑과 겸손의 끝이 없어집니다. 끝까지 사랑하신 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겸손해져야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먼저 드십니까? 우리가 교회 사역에 힘이 들고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또 겸손하지 못한 나의 모습에 실망을 했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기를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십자가 앞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신 사역을 사랑과 겸손으로 섬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사랑하는 것, 상대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을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또 누군가보다 낮아져서 섬기는 것을 수치로 여기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런 손해를 보라고 하시고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고난을 받게 하실까요? 구절 말씀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겸손하게 섬겨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다시 살게 된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며 복종하게 된 것이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몸에 가지고 계신 그 십자가의 상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의 멸류관이 되어 빛이 나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로 영접했습니다. 많은 성도와 이웃 앞에서 이것을 시인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또 그 예수님을 왕으로 시인하는 사람들이 모인 왕국입니다. 이렇게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랑으로 섬겨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낮아지라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높아지려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왕국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높아지려는 마음과 낮아지려는 마음 가운데 어디에 마음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자존심이 상해서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거절했던 일이 있습니까? 누군가가 미워서 교회를 나가고 싶지 않았던 그런 경험은 없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하셨던 그 십자가의 사역을 깊이 북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를 십자가의 은 앞에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앞으로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예수 크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길 때에 하나님 나라는 든든하게 설 것입니다. 이 일에 귀하게 쓰임 맞는 복된 성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못했고 섬기지 못했던 저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에 다시 부응을 쉬어서 오직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복음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14장 그들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족속을 함에서 수수족속을 사회 기라다임에서 엠족속을 치고 호리족속을 그산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다 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띔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신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옹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선이라 시띔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로또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족 속 마무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무레는 에스골의 형제여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처부수고 다메색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다라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왕 멜기세댁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요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댁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한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무래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며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실을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백배 어떤 것은 육십배 어떤 것은 삼십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에 있는 자는 들으라 제자들이 이슥에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미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와락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미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보므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느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백배 어떤 것은 육십배 어떤 것은 삼십배가 되느니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재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 돼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의 깃들이 있느니라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여 밭은 세상이여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여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여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고 풀무불에 던져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호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러하오이다 그러므로 천국에 제조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말이야 그 형제들은 야구부,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현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는이라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제 3장 그때 대제사장 헨리아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늘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물이의 아들 사꾸리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아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틀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수의 손자 우리아이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게아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몬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서드아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틀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부원 사람 물라디아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부원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루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비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리아의 아들 하뜨수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아와 바한모하비의 아들 하수비 한 부분과 화덕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문은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천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베타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아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샘모는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로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모카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위 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베슬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복의 아들 느헤미아가 중수하여 다위세 묘실과 마주대 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이사람 바니의 아들 로흠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베아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다세 아들 바흐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평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삿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심서 중수하여 성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집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고수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모시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아십의 집문에서부터 엘리아십의 집 모퉁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하스비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아의 아들 아사리아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해나다세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리아의 집에서부터 성구비를 지나 성모퉁에 이르렀고 우세아들 발날은 성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르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때의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 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 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맘은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직이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라베 여섯째 아들 한운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기아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아가 한밑갓 문과 마주대 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통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통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제 13장 안디옥 교회의 선지사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무원과 구레네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로세 첫 동생 마나엠과 및 사올이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올을 따로 세우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칠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타고 구부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쇠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석이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석이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올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기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올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애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국당에서 낙은에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여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난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긴스의 아들 사오를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계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크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네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로 감당하지 못하니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르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류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초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느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하니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밑분 은사를 너희에게 줄이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러스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삼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다 그런 증 너희는 선지자들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다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그들이 나갈 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 돼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차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위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팔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좋은교회 좋은TV 이쁘게 nui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